나는 비싼 거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니까 나 머리핀 하나 갖고 싶어 이거 오빠가 알아서 사와서 나 서프라이즈를 한 번 해놨으면 좋겠어 나 포킹에 숙제를 해줬어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해줘라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? 한 6개월, 7개월 됐죠 진짜? 왜요? 머리핀은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왜 안 해주는 거예요? 머리핀도 야해요? 이 부분은 근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너무 빠른 정도는 아닐까 왜 안 사주는 건데?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사줘야지 사줘야지 하는데 맞아요 저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올해 안에 머리핀은 살 수 있는 거예요? 오늘 바로 녹화 끝나고 바로 오늘 샀대 오늘 샀대 서프라이즈로 해달라고 했는데 서프라이즈로 해주세요 서프라이즈로 근데 또 이게 서프라이즈는 말씀 드렸잖아요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라고 물어보고 아니 그거 핑계예요 요즘에 배송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러면 샌대 씨는 혹시 종아 씨한테 좀 선물 종종 하는 편이에요? 네 저는 일단은 옷 같은 거 사러 가도 옷 밖에 보이면 사고 기념일 있으면 몰래 준비해서 사주고 몰래 비행기표 끊어놓고 여행도 데리고 가고 착하다 그러면 종아 씨한테 받은 선물 최근에 받은 게 뭐 있어요? 없어? 생일 때는? 생일 그때 커플링 커플링? 커플링 꽃은 받아보셨죠 당연히?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해줬어요 아 뭐야? 진짜? 별로네요 아니 왜 에이 사람아 에이 사람아 잠만 퍼질러 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에이 사람아 아니 근데 이거 누가 보면은 샌대 씨가 신청한 줄 알겠어요 어 그렇네 샌대 씨가 아까 그랬잖아 나오셨을 때 그렇네 신청을 남자분이 했어요 왜 한 거예요? 시간 좀 달라고 개인 시간 달라고 이게 핀을 사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핀이라는 제일 만만한 진입장벽이 낮은 선물을 골라주고 그걸 고르면서 뭔가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로 골라줬을까? 그걸 고르면서 또 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냥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샌대 씨는 본인한테 마음에 안 드는 머리빈이라도 좋다고 하고 다닐걸? 저 이런 상황 보면 여자만 기부하는 것 같아요 남자 아무것도 기부 안 하고 그냥 여기 기부하고 여기만 테이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런 시추에이션이었으면 저 그냥 뭐 헤어지고 저만큼 잘해주는 사람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쇠방 근데 영국에 더 중요한 거 한국에 잘 아는 거 그 카드 쓰는 거 같이 선물랑 카드 써야 돼요 정성을 진짜 마음을 표현하면서 아무리 고가의 선물을 해도 카드 없으면 조금 진짜 그러면 진짜 쓸 데 없어요 아 정말? 그때는 그냥 돈으로 그런 거 한다 놀고 있다 약간 이런 아 돈 아 그러면 편지가 있는 머리빈이 나요? 편지 없는 롤백보다? 네 아마 샌대 씨한테는 편지 있는 거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편지 있는? 롤백? 아니요 프라트 머리빈 아 어떡해 좀 사줘